오늘은 뮤지컬을 보러 왔습니다 엘리자벳을 볼 거예요 흰둥이가 그려져 있어서 스티커 하나 샀습니다 귀엽죠? 쌀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쌀국수를 먹는데 맛있어 보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고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쌀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쌀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양客의 즉나물은 위가 많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 배가 왔습니다 좌측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컬을 먹으면 털리빵 진짜 맛있다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 ... 처음에 저녁에 저녁에 이름때들 점심을 안에서 저녁을 안에서 저녁에 저녁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생이랑 뮤지컬 보러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다가 여름에 안들어져요? 공부하신분이랑 밤불로하실 곳에서 성남아에서 오토바이 제공하고 이번 pus으로 타는 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주기 바랍니다 진짜 진짜 미친 но왕 쾌카치 3m 레귤러 하나와 샌드위치 고기 1마로 드릴게요 고기는 콤보로 주세요 많이 안 맵게 해주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플레이터랑 샌드위치 시켰고요 그리고 콜라 하나 시켰습니다 한랄가이즈는 뉴욕에서 먹어보고 오랜만에 먹어보는 거라 기대 중이에요 그리고 그린 새우는 뉴욕에서 뺐고 있는 건가요? 이 분은 너무 맛있다 그중에 뺐고 있는 걸 뺐고 있는 걸 갖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뺐고 있는 건가요? 우리 유튜브에 뺐고 있는 걸 뺐고 있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은 맨날 오고 있는 걸 아는건가요? 그리고 그가 뺐고 있는 걸 아는 걸 아는 게요 밥이 먹고 싶었지만, 밥 먹으러 온 것 같다고 합니다. 먹고 싶으면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고 싶어서 열심히 먹은 게 아니라 밥 먹고 싶어서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